컨실레이션을 졸업하여서 리스포 타벨스 템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이 여유적 있으니까 좀 문사 좀 뽑을까 네 사기 뭐 사기 좀 하나 받으면 좋을텐데 떠라 사기 아이씨 사기 안뜨네 떴다 돈이 없어 이씨 하나 더 빌려 확실하게 끝내자 안오죠? 아이씨 큰일날 뻔했네 빨리 카파스 공성시키도록 하구요 공성 잘 되나? 7년대 육이 왔네 잠깐만요 용병 하나 뽑아서 공성시킬까? 더 금왕지게 3년대 뽑았죠 어우 재정이 후덜리네 후덜려 감히 넛다이가 개종 됐구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도 울라마 지배중이면 내 개종 잘 됩니다 문제는 트랩이 정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되는데 얘 치면 곤란하거든요 지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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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안정도 떠졌지 이 시키가 페이크를 쳐 나한테 넛다이가 나한테 페이크를 치다니 들어와 시키야 놀라네 보육무역전자 중산주의주명 저야 좋죠 네 무역수입을 먹고 사는 나라로서 중산주의주명 참 좋죠 우즈백 관심국가 노가이 관심국가 미만 왜 이렇게 커졌냐 얘 잠깐만 얘 왜 이렇게 커졌어 방랑신 방랑신 안정도 주감사해 받도록 하구요 쟤 왜 이렇게 커졌냐 인사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이 시키가 카라호니와 벌써 육택 찍었는데 우리가 테크 늦을 순 없죠 이거 산지인가 스텝이네 갈 시간이 부족하네 시간이 안된다 다치고 싶긴 한데 평화로웠네요 평화로웠네요 기다리고 있죠 잠깐만 그럼 얘한테 통일권 받았다는거잖아 팀으로 칸그라 치러갔네 건조지역은 죽었다 이 시키 잠깐 너 테크 몇이야? 육찍었냐 왜 이렇게 아프나 했어 이렇게 아플 리가 없는데 죽을래요? 티무르시? 트래비 존듯이? 어우 아파 위기 먹고 오스만 두루카한테 팔아넘기자 위신 육전 육전 몇이야? 17이지? 떠올라 땅도둑 에밀 에밀 떨어지는걸로 투르크 형님한테 팔면 얼마나 줄래나 여기 한 300 줄리지않을래나 투르크 형님 네 통이 크시잖아 이분은 아주 두근두근대구만 네 마잘르단에다가 수도 투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네 흑자전환 다행이다 큰일날 뻔했네 반개몽주의 물결 위신으로 떼도록 하구요 요새가 점령이 안돼 19년대 짜리 아 그러니까 공성이 안되지 어휴 기부 무슨 기부야 돈도 없는데 지금 제가 기부를 받아야되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오히려 시리반 계속 터지고 있죠 시리반 배정됐죠 네 이제 여기 있는 지역 카카오스 지역 계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대 두근두근대 얼마나 있을지 네 한번 까볼까요 네 트래비전드로도 할 수 있는 퀘스트 있거든요 하나 뭐였지 코멘이 코멘이 제국 코멘이 제국 코멘이 제국 크래비전드로 제국 만드는 퀘스트 있거든요 얘도 그게 뭐였더라 디스 이즈 페르시아 난이도 똑같아요 네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해봐야죠 근데 트래비전드도 훨씬 빡셀걸요 네 정성 완료 100점 끝 타바레스탄 소쿠카 소쿠카 나만 안 좋지 않나 이거 아무리 봐도 나만 리스크 커지는 것 같은데 오스만 두르고 코어가 박혀있는데 미쳤다고 내가 속박시켜 저게 82칸 전쟁 배상금 우영역 보내고 태도로 어? 태도로 살아있어? 아직? 이거 잘만하면 괜찮겠는데 이거? 네 네 끝이시고요 네 다음 갑카스 돈 많이 있네 이렇게 하면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성도 광신 오 좋은데? 개정해야겠는데 잠깐만요 아 맞다 광신도라 어? 잠깐 우즈베 카자흐 이야 대박 터졌다 우즈베군 노랑 싸우지? 노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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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가이치로 가자 야 대박이로구나 왕건이로구나 네 대박인데 이거 외로? 괜찮은데 이거? 울라마 성직자 어? 성직자 있어 나이스 네 딱 필요했었는데 개정 가능하겠네요 나이스 왕건이로구나 오스만 두르고 아 이거 게임 왜 이러나요 네 야 역시 유로파에 쓰는 날 버리시지 않으셨네 13년대 재정 어느정도 여유있죠 빛이 0.36두카 일단 빛 다 갚도록 하고요 네 빛이 없죠 네 6텍 올리도록 하고 어이구 좋구나 기병 받도록 하고 군사 0.15 두카 적자긴 하지만 그거 빼고는 괜찮은데 팀원 동맹 파괴됐고 기존대에 꺼낸 요구 안정도 차가타이 차가타이 쫄스 털리잖아 털릴텐데 좀만 기다릴까 좀만 기다리고 하다 카라코시를 치러 갈까요 여러분 네 어느 곳을 칠까요 알아맞춰봅시다 네 카라코오뉴 오랫동안 신 보람있네 카라코오뉴 오랫동안 신 보람있네 카라코오뉴 24,000에 만 명있네 폴란드 마조비아 전쟁 선포 마조비아 여기 투툰 기사랑이랑 싸우려고 투툰 들어왔네 노가이부터 먼저 칠까 시간 여유 있는데 어 이거 왜 이렇게 전쟁피도가 안오르지 네 차가타이가 밀고 있어? 아닐텐데 밀릴텐데 우즈베 군사 2만 넘거든요 차가타이 강구 18,000에 인력 박살 전쟁피도가 안올라가네 전쟁피도가 안올라가네 상상 안하고 뭐하니? 우즈베 카라코오뉴 조지야 아아 카라코오뉴 조지야구나 그렇구나 전쟁 전쟁 명분 없어? 플라잉 크림날 뻔했네 플라잉 날쫄하도록 하고 노가이 저 이제 부속력이 쭉쭉 올라가죠 상자툴 순례자 공격하다 신앙심 얻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 신앙심이 70 받고 40.1 괜찮은데 뭐야 이거 지상사격 비해 플러스 10퍼 괜찮아 뭐야 아스트라칸 민족주의자 아스트라칸 독립하나 독립할까 아스트라칸 독립하나 독립할까 아스트라칸 아스트라칸 카라코뉴 치러 갈까 카라코뉴 역시 카라코뉴 동네부 카라코뉴 칠깡 아니에요 칠깡 아니에요 칠깡 아니에요 치다가 훅 맞기만 하면 큰일 나거든요 칠깡 칠깡 스페르시아 시리반 가이모키 어우 무서워 죽겠네 14연대나 있어 사해병 네 개정됐고요 이쪽에서 코 바튀니까 코 박고 딴 지역 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쓰읍 네 칠택 무적 찍어야 돼요 무조건 찍어야 되고 여기 클라인 날조 됐고 갈까요? 클라임 생겼죠 조지야만 오고 카라코뉴 군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카라코뉴 카라코뉴 어딨냐 Q25,000원 꽤 있어 오스마트루가 춤에서 탑브리치 갈 것 같은데 독립별망 100%? 93% 참전 안하겠다 나이스 좋아요 아스타믹 민족주의자 귀찮아 죽겠네 울라마 에미르 상의레드 상인들 올려 아 이 새끼들 귀찮게 우리 양털 왜 쳐먹어 좀 갈려라 군사 25,000원 있는데 안싸워? 팀으로 좀 독립하겠다 여기 아스트라칸 차가탈 강국 동맹 나중에 혼자 철호 가도 되겠다 네 카카카스 민족주의자 귀찮아 죽겠네 13년 때 자불가 평지잖아 어? 군사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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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파 조선비용 조선비용? 탑브리치 공사 안됐죠? 빨리 가자 빨리 빠빠빠빠빠빠 칠택 올렸어 아 무서워 죽겠네 아이씨 달려있다 근데 잠깐만요 채원 이 그녀빠빠빠빠빨리 도 completes 아무도 없어여서